움직이지 마시고 안절로 자고 대결이 아 재생! 아 이거 생각도 마세요 왜 이리 한 다음? 대단하다 야 나 진짜 죽은거 아니야 야 내가 진짜 죽은거 아니야? 야 너 그거 죽은거 아니야 야 그거 tú가 죽인거 아니야 아 뭘 꺼내 야 구영아 야 야 물이 뒤지기 싫다고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상한 냄새나 야 나 받아줄 수 있냐? 떨어지지 말라니까 나 진짜 내려가고 싶어 나 내려가지 않는 걸 추천할까 야 물 들어가면 진짜 우리 나가야 돼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엄마 나 마지막이 있음 야 구명조끼 다 던져 야 구명조끼 철균 야 구명조끼 입어 너 넣어둬 야 이거 어디가냐?? 진짜 신모래요? 우와 구명조끼 던지래 야 구명조끼 입어 너 넣어 야 구명조끼? 야 구명조끼? 야 명아 너 어디가냐? 야 지뽕 야 지뽕 웨일 구멍토끼 한 개 없어요 밖에 입었어? 밖에 애들 안 입었는데요? 밖에 애들 안 입었어 야 근데 지금 밖에 사와 내가 한 달 남아있는 상황을 몰라 꺼내와 꺼내와 저 어떡해 아 이거 왜 선장을 뭐 하길래 야 이거 뉴스 뜬다 야 내가 한 학기 뱉봤는데 뉴스 뜬다 안 떠 있는 걸로 침몰 안 하는데 지금 침몰 하는데?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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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이제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멍토끼 입으라는 걸 찐벗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? 아 아 진짜 바다를 찐벗되고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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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진짜 죽은 거 아니야? 야 나 진짜 웃음이 아니야 야 이거 실제라고 야 누구 고양이 죽겠지? 뭘 꺼내 알아? 아니 뭘 꺼내 물이 뒤지기 싫다고 아니 뒤지도 걸까서 물이 들어오긴 하나 형 와 기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상한 냄새 나 야 나 받아줄 수 있냐? 떨어지자 아니 떨어지지 말라니까 나 진짜 내려가고 싶어 여기 무서워